한국 필립모리스가 권련형 전자담배기기 신제품 아이코스 일루마1을 공식 출시합니다. 이는 아이코스 일루마 시리즈의 새로운 라인업으로 한 손에 잡히는 일체형 디자인과 기준보다 30%에서 50% 저렴한 6만 원대 가격이 특징입니다. 최대 20회 연속 사용할 수 있으며 내부에서부터는 가열하는 스마트코어 인덕션 시스템을 적용해 블레이드가 없고 세촉이 필요 없습니다. 백영재 대표는 일루마1 시리즈를 통해 최근 탈환한 국내 권련형 전자담배 시장 1위 자리를 수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.